제가 어릴 때 외모에 열등감이 좀 있었거든요 절대로 안 드러냈습니다 공개적으로 영혼 못한다 외모가 이렇다 내가 뭐 이런 약점 저런 약점 있다는 건요 제가 오픈하는 그 모든 건 다 중안에서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마태가요 안 드러내도 되는 인간 쓰레기 같았던 주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세리마태라고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감격의 마태로 시작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주하는 냉열동물 같은 바리새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감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나 죄인되었던 나 내버려 뒀으면 인간 쓰레기처럼 도덕적으로 여러분은 그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나는 주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나를 품어주셨던 그래서 저는 로마스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미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눈물로 저는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변질이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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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